머리가 깨질 것 같이 잠에서 일어나 한몸을 잃고 온 것 같은데 나를 둘러싼 사람들은 거짓나 버린 내 몸을 두고 첫 돌팔이 의사가 한사만 선고를 하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짓불도 없는 게 시척간에 파노라마처럼 나 풀면 걷고 있었는데 마지막 기억이 한마디 뱉어야 하는데 심장이 점점 굳어가고 뒤지고 없는 가족들 왠지 이 코믹 같은 상황이 다 들여지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짓불도 없는 게 시척간에 파노라마처럼 다 들여지네 하지마 하지마 꿈이자 태워줘 다 혼자 다 혼자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이렇게 죽을 순 없어 그렇게 죽을 순 없어 너무 짧은 인생 짓불도 없는 게 시척간에 파노라마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